어찌됐든 봅시다 26,700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6,500불 부분 아마 추가락이 더 나오게 되면 지금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매물대가 1차적으로 깨지긴 했어요 그래서 살릴 거였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살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여기 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빠져도 안 이상한 차트다 형님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급격하게 이렇게 자빠지진 않으면 이렇게 되면 알트들 작살난다고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분석을 했어요 기억들 나시죠? 지금은 이 정도면 진짜 천천히 빠지는 겁니다 형님들 알트가 그 정도의 지금 타격이 있는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심하게 지금 알트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빠지는 거 대비해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재 자리도 있고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 라고 하면 이 구간입니다 한 번 더 내려와서 이 구간부터 반등 나오고 여기서 좀 박스가 주말 동안에는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주말 동안에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선 1차 매물대는 우선은 깨지긴 했는데 여기 장기 매물대가 아직은 더 있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형님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6,700불부터 26,500불까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내려올 때는 여기서부터 반등 나오고 박스 나오고 뭘 하고 내려와도 괜찮은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잖아 여기서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에요 이 자리까지는 천천히 내려올 수 있어도 이 자리는 확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형님들이 뭐든 이 안에서 끝내야 돼요 끝을 내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이 자리 26,700에서 500불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요 형님들 여기서 다시 반등 나와서 다시 살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까지 확인하러 내려온다는 얘기는 반등 나와도 깨고 다시 내려간다는 얘길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부터 하박을 계속 얘기했잖아 그리고 갈 거였으면 얘는 여기서 그냥 갔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가 털어낸다고 하는 지금 흐름 얘가 이렇게 털어냈잖아 올린 걸 털어냈잖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분석했습니까 갈 마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털어낼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근데 털어냈으면 갈 마음이 없는 거라고 혹시라도 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세를 만들고 나서 털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락 추세 중간에 올려서 전고 뚫고 털어냈다는 얘기는 하방이 나올 확률이 진짜 높은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결국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구간에서 아마 특정 구간까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머물러질 확률이 높고요 다음 주에는 추가 하락도 혹은 반등이 크게 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꺾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희망애로 보다는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조심조심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내가 잘 매매를 잘 못한다 혹은 뭐 반타도 잘 안되고 스케핑도 잘 안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매매 안 하는 걸 추천하고 내가 중급 이상이야 나는 그래도 손절은 나름 잘 지키고 이후 이 씨 매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씨드 진짜 많이 줄여서 하세요 뭐 스트라티스가 추가 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도 혹시 몰라 눌렸다가 또 올렸다가 눌렸다가 한참 뒤에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설프게 형님들이 막 갖고 있다가 살짝 울렸다가 또 뭐 했다가 또 고생했다가 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비트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알트가 다시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우선은 그 부분을 먼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보다는 특정 구간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걸릴 확률이 높아요 박스가 됐든 뭐가 됐든 살짝 걸려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때 알트 살짝 바짝 움직일 거고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알트들은 이제 답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체크해서 본다 하더라도 뭐죠? 21선 깨지고 이 자리에서 희망해로 걸리고 반등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여기 자리처럼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랑은 달라요 다르고 이미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좀 더 머무른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 나와도 지금 안 이상하잖아 안 이상한 거예요 제대로 힘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바닥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 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은 흐름입니다 확실히 내려올 거면 확실히 내려와야 돼요 어설프게 지금 올라갈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간이 한 번 더 나온 후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올라갈 거라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비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라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은요 조심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이사할 게 없죠 알트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뒤에 빠질 때 알트코인 여기 비트 뒤에 빠질 때 이때 뭐라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알트 상태가 괜찮았어요 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알트가 크게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 추천을 아마 계속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려고 하는 알트가 없고 가려고 하던 애들조차도 지금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얘도 똑같아요 걔네들이 돌리는 기가 시간을 주든가 아니면 그냥 다 데리고 내려갔다가 걔네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든가 얘네들이 더 갈 거라고 한다면 그냥 같이 작살 났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올리든가 이거 비트 때문에 빼버리든가 뭐든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애들은 비트가 무너진다 하더라도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 들어온 애들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쉽게 안 무너져요 스탭 뭐 지금 스트라티스 캐리 뭐 STP 이런 애들 있죠 쉽게 무너진 애들은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자꾸 유심히 계속 보라고 하는 게 안 올라가는 애들 보지 말고 올라가서 자리 잡고 있거나 괜찮은 애들만 계속 놀이라고 한 놈을 패든 두 놈을 패든 패는 놈만 계속 패세요 아시겠죠?